이곳은 누구 집이야? 누구 집이야? 여기 누구 집이야? 여기 누구 집이야? 아 선배님이구나 아 뭐야 계단 만들어줄게 기다려봐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게 요리가 오케이 오케이 요기도 아 이렇게 해야 되나 어 좋은데 도망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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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나무중에서 들키면 안된다 들키면 안된다 윤희상 네 자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현행범으로 아 왜요 아 왜요 아 뭐해요 당신 뭐야 당신 직업도 없네 없어요 아니 이거 왜 이거 왜 증축하고 싶던 거야 왜 도대체 왜 아니 윤희는 키가 작아서 안에 잘 안보여서 이렇게 안에 구경하고 싶어서 아니 너 한번 구경을 하기 위해서 집에 흥모를 드린다고 아니 근데 여기는 산매탄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 말이 맞긴 해 내 땅이 아니긴 해 근데 내 땅이 아니긴 한데 당신 그거야 그거 그 아파트 앞에 그 진짜 딱 붙여가지고 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 그거 진짜 양아씨들이 하는 거거든 당신 당신이 그런 걸 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 어 그러면 마크 3개에서 뭐 어디에다가 뭐 하면 안 돼요 그만 재워 그만 재워라 이제 유리가 그만해 타워 만들어 줄게 그만해 진짜 필요 없어 타워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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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그만 아니 근데 유네님은 뭐 직업이 없나요 우리 아직 없어 경찰에 갈까 사문배 선배 아냐아냐 사문배 선배 차로 하겠습니다 알로 하시지 선배 그 경찰을 할 때는 이게 자 들어보세요 어 경찰은 돈을 벌 수가 없어 아니 어 돈 벌려고 경찰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배님 선배님은 돈 벌려고 경찰을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꾸민 지키기를 의해서 경찰을 하겠다는데 몬통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와 우와 이게 지금 이게 지금의 아니 내 말을 내 말을 들어 봐봐 내 말을 끝까지 들어 봐봐 응 자 돈을 못 버는 직업이야 응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는 거지 사려면 돈이 필요해 응 맞잖아 그쵸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못 버는 직업이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농사하면서 경찰을 하면 돼 응 그런 방법도 있지만 직업을 이용해야지 아니 직업 뭐 4년제 다 공부 다 했는데 다 해가지고 경찰 됐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경찰을 이용하지 않고 할 거면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지 그러면은 다른 직업으로 직업을 짓고 경찰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럼 농사하면서 경찰을 할 수 밖에 없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경찰을 하면서 돈을 벌 방법이 무엇일까요? 농사하면서 경찰이 맞다니까요? 윤희가 두림말로 했나요? 아니죠 나 두림말로 아니라 그 말도 맞는데 그 말도 맞는데 그 뭐야 그 말도 맞아 그 말도 맞는데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? 지금 질문을 했다 지금 질문 세 번째 하고 있다 지금 아 경찰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사람들한테 돈 뱉히기? 시민들의 마음을 덜어 주는 거예요 700원에 뭐? 700원?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어 띵탈쿤 마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어 불안해 와 불안해가지고 죄책감에 시달려 그 죄책감을 700원에 덜어 내주는 거야 윤희한테 준다고? 윤희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그 그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면제부를 주는 거지 700원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 그니까 사람들한테 700원 받고 살아있다 이거죠 돈을 뱉는 게 아니고 마음을 덜어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어 주는 거라고 단돈 700원에 너무 산네 근데 천도 받아도 되지 않을까? 너무 싼 거 같긴 하지 너무 싼 거 같긴 하지 솔직히 예전에 전 총장님은 7000원씩 받았을 때 그래서 콘크리트 작았다 집 없으셨다는데 아니 근데 저는 사긴 해요 700원은 그쵸? 좀 그렇긴 해 내가 생각해도 7000원 너무 양심적이다 와 700원 그냥 무료로 받는 건데 이게 이걸 사다가? 와 진짜 진짜 그렇게 지금 윤희는 장난으로 말하는 건데 경찰은 진짜 진진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지? 와 진짜 이게 경찰? 나 당신 마음속에 악마를 악마를 꺼집어내기 위해서 나도 유도한 거야 나도 유도한 거야 700원이거든 1000원이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당신 불어갈 때 장난하는 듯이 막장구 칠했잖아 말이 바뀌었어 말이 바뀌었어 어? 말이 바뀌... 난 남의 그 성 장로 같은 사람이야 그 잠재력을 이끌어 내 주는 사람 나도 장난을 치는 거야 이러고 있네 아니면서 오오 쓰레기 오오 쓰레기 오오 쓰레기 녹화했습니다 이거 바로 경찰에서 가져가고 사안배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경찰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? 경찰 나라골프님밖에 없어 두 명밖에 없어 윤희가 경찰을 해버리면 그 말이야 바로 신고하겠습니다 윤희가 신고를 경찰 충전되면 당신 어떻게든 내가 해가지고 가고 바로 보내버릴 거야 그냥 아무 죄도 없어도 그냥 어떻게 죄를 만들어서라도 아니 왜 윤희가 경찰을 대는 게 왜 멈춘다 이상하잖아 뭔 소리야 내가 경찰이 돼서 너를 고소하고 너를 감옥으로 데려갈 거야 야 이건 윤희가 내가 지금 2차라서 내가 먼저 내한테는 상빈나라 상빈법으로 그냥 다 없애버릴 거야 당신 그냥 마크만 들어오면 무조건 그냥 계속 칼로배만 있는 거야 계속 끝날 때까지 자 근데 그 뭐야 윤희님은 사냥 같은 거 안 가시나요? 가야 되긴 한데 같이 가고 싶은가요? 내가 지금 엔더 드래곤 바슬 만들고 있어 엔더 드래곤 바슬 만들고 있다고? 던져 근데 엔더 엔더 드래곤 가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일단 팟을 꾸리고 있어 근데 아까 같이 가는 사람 모이던데? 같이 안 갔어요? 아무도 아무도 날 안 찾아줬어 다음에 기계가 있으면 같이 갈까요? 뭐야 윤희님이 지금 거절하는 거야? 다음번에 밥 안 먹자고? 아 이러니까 안 부른 척 했지 뭐 아니 갈 거야 안 갈 거야 그것만 딱 말해 갈 거야 안 거야 갈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저 팟을 한번 꾸려볼게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스 1914 213으로 오래 강소연이 어? 우리도 갈까? 가자 오케이 어 여기 이쪽 구멍으로 떨어지면 바로 물이 싸 내가 알려준대로 떨어져야 돼 어디지? 요요요요요요요요요 거기 흰 대로 여기로 떨어져 떨어져 오 됐다 아니 선배님 같이 왔는데 응 똑같이 추리바를 했는데 기르치라서 지금 열심히 오고 있는 중 내가 위에 갔다올게 어 알았어요 존나 착하네 어 물이 내려줬구나 아유 씨발 왜 안올라가서 아 몰라 안갈래 아우 씨발 귀찮아 아 뭐 이런거까지 내가 챙겨줘야돼 진짜 아니 지금 쌍맨이 위에 있거든 닉네임 뜨는거 보니까 근데 땅 파고 내려오라는게 어려워? 야 윤희야 뭐야? 땅 파고 내려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? 그 타누를 이렇게 캐고 내려가라는거 야 이 일본인도 이해하는데 왜 저렇게 못하더라 나 진짜 빡칠꺼같아 진짜 유니코너라 사람입니다 어 왔다 나 땅 파고 내려오라는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? 튜피어 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됐어요 왔으니까 들어가시죠 여기가 들어가면은 엔더 드래곤 바로 있어요 네네 두 분 이사 2분 이사 요게요 한 번 쌍맨이 거기 진짜 불 뭐야 이 ambassador 누구 otro 윤희야 압탑도 담가버리면 어떻게해 천안 Oakland 아니 나 이름불어 아닌데 들어갔 Fly 올라갔어 Q. came over 수술하고 있어! 무릎치탕 없나? 안녕하세요. 뭐야? 안녕하세요. 저... 저번에 만난 외노자인데요. 저 다이아 구하도 될까요? 뭐 뭐라고요? 다이아 혹시 있으시나요? 맡겨놨어요? 아 다이아 있으시나요? 있어요. 살 거예요? 아 주시... 주시를 수는 없나요? 아 그지세요? 저 그... 그지예요. 그래서 여기 돈 부르고 왔잖아요. 그쵸? 거지셔? 아 그... 거지라는 거 아니죠? 거지예요. 맞아요. 거지예요. 저 다이아... 돈을 가져오세요. 아 그래 내려와 내려와 내려와. 돈 줘. 아 통 있어요. 통... 일단... 그 먼저 다이아 얼마나 있는지 봐도 될까요? 아니 뭐? 다이아로 뭐 만들게? 그 뭐지? 그거 하고 싶어. 복사. 현판 복사. 현판 복사 몇 개 필요하지? 그... 일곱 개 필요해. 얼마? 7천 원. 너무 비싼데? 그럼 네가 직접 가서 캐해. 인건비가 있어. 다이아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. 말도 안 돼. 그럼 2천 원. 너... 2천 원도 안 돼. 나야 꺼져! 안 된다고 말 안 했잖아. 한국말은 코까지 들어. 말하지도 안 했어. 기다려 봐. 2천 원. 2천 원은 솔직히 싸다.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 캘려면 마이너스 5.3까지 뚫고 내려가야 돼가지고 한참을 파야 되는 나온 거야 이거. 말이... 말이 너무 빠르세요. 저 못 알아들어요. 미안해요. 죄송합니다. 그 통 어떻게 내는 거였지? 슬래시 수표 2만. 이렇게. 2만? 속이지 마. 나 바보가 아니야. 2천 원. 2만? 2천 원 정도는 뭐 나 필수 되자니까. 안녕히 가세요. 감사합니다. 다시 올게요. 감사합니다. 야비? 아 잠깐만. 나 다이아 안 받았어. 나 다이아 안 받았어. 다이아 줘. 나... 줬잖아. 나 안 받았어. 아니 줬잖아. 아 미쳤다가. 진짜 안 받았잖아. 버렸잖아. 없다고. 없어. 없어요. 나 진짜 없어. 2천 원 덜 해놔. 아니. 2천 원이라고. 안 줘 그러면. 나 그냥 내 거 가라고 그러면? 나 다시 포기했어. 진짜 안 받았어. 2천 원 줘 그러면. 사기 치지 마. 나 갈게 그러면. 아니야. 그건 범죄야. 범죄. 그건 천 원 천 원. 겨짜루플. 왜 정론이야. 왜 가격이 바뀌어. 그거는 유니가 안 받았다는 거. 아니 너가 가면서 2천 원에 샀다 개꿀. 이거 들었어. 빨리 천 원 더 줘. 아니야. 사는 줄 알았는데 안 받았어. 천 원 천 원. 슬래시 수표 천. 수표. 천. 슬래시 수표. 빨리 해. 좀 빨리. 그렇게 직접 캐던가 그러면. 꼬면. 이거 받고. 뭐 하냐? 알았어. 알았어. 가 빨리 뭐 가. 가 빨리. 아니 왜 한 개야? 아니 잠깐만. 아니 진짜. 아니 진짜. 오케이 오케이. 진짜 안 받았어. 가 가 가 가. 어? 7개 받으러 왔지. 7개라며. 어? 7개 받았나? 나 몇 개 가지고 있었지. 나 진짜. 아니. 5도 하기 7가 10이야? 어? 그러네. 근데 이것도 받아줘. 저거랑 이거랑 같이 봐. 알았지? 빨리 가. 아니 이거랑 같이 봐. 너가 좋아하는 거. 유니야 유니야. 이리 와봐. 뭐? 방금 안 빼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방금 안 빼. 이리 와봐. 아씨. 도와주시오. 존나 아파. 아씨. 나 바보야. 진짜 가기 잘 할뻔했어. 2주원으로 다이아코 해서 개꿀. 나는 부자니까. 헤헤 하고 있었던 내가 진짜 존나 부끄럽다. 아 진짜. 존나. 딩키베리. 딩키베리. 아 짜졌나. 아 짜졌나. 짜졌나. 존나 짜졌나. 왜 이렇게 머리 이러고 있어. 나 유니 놀리는 거 같아. 놀리는 거 맞겠지? 싫은 거 맞겠지? 왜 이렇게 진심이 requires? 나중에 될 것 같은데 malfunction X3 кон